안녕하십니까 딸기샘 달달한 딸링어 tv 이번 시간에는 더 뉴욕타임스 monday july 1st 2019 2019년 7월 1일 월요일자 뉴욕타임샘 메모리 기사 세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스텝 인투는 몸으로 발을 해 딛다 북한으로 발을 해 딛었다 and of course to resume talks with 김 김과의 협상을 resume 하면 재개하다 restart 동의했다 president trump became the first sitting american command-in-chief to set food in north korea as he greeted 김정은 the country's leader at the military zone 트럼프 대통령은 되었다 최초의 sitting 하면 현직의 incumbent 같은 말입니다 앉아있는 즉 현직의 미국 커맨을 취입하면 총사령관 즉 대통령입니다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to set food set food 하면 이것은 역시 앞에 나온 스텝 인트로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들이답니다 북한의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뭐뭐한 최초의 뭐뭐한 최후의 뭐뭐한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나올 때는요 앞에 서수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수식은 반드시 부정사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뭐뭐한 최초의 할 때 뭐뭐한 이것은 반드시 부정사를 한다는 것 to set food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이렇게 in north korea as he 뭐하면서 그가 김정은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발을 들여놓은 김정은 the country's leader 북한의 지도자 at the military zone 비무장 지대에서 at 하면 이것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확실하게 툴러 사여 있지 않는 그런 장소 조금 그 애매한 장소 이런 것을 at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at the wedding 결혼식에서 이렇게 할 때 결혼식이란 것이 뭐 여기까지는 결혼식 저기까지는 아니고 이런 건 없죠 입구에서 입구란 것이 뭐 문에서 1m까지는 입구고 1m 이상부터는 뭐 입구 아님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곳을 보통 s를 씁니다 뭐 at the airport 그 공항에서 이렇게 할 때 자 at the military zone the two agree to send the negotiators back to the table to seek a long illusive nuclear agreement 두 사람은 동의했다 send the negotiators 협상 대표를 back 다시 두루 테이블 테이블로 돌려보내기로 모호하기 위해 스윽 하면 이것은 원래 추구하다 이런 말이 여기서는 타결하답니다 long illusive는 illus하면 피하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적 뭡니까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적 오랫동안 실패했던 그런 핵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협상 대표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 다음 기사 analysis 분석 US trade truths could unseed China as world's factory floor 미국의 무역 휴전입니다 우리 판문점을 휴전 마을 이렇게 하죠 truth village 이렇게 하죠 armistice, truth, ceasefire 이런 말 휴전인데 truth나 armistice는 좀 장기적인 휴전을 말합니다 ceasefire는 뭐 며칠간 가는 그런 단기적인 휴전을 말하는데 자 이런 무역 휴전 중국과 미국의 이번 오사카 회담 장면입니다 여기 트럼프, 여기 문우신, 여기 폼페이오, 여기 볼턴 있죠 자 이 무역 휴전이 could, 여기 could는 과거가 아닙니다 이 could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때는요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99% 없습니다 거의 100%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건 이제 가정법에서는 이건 적설법이 아닙니다 가정법에서 나와서 can의 과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물론 can의 과거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종속전에 나와서 지질치를 할 경우에 그러나 이렇게 조절에 이렇게 could가 안 하면 이것은 can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관계이겠지만은 여기서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좀 막연한 추측입니다 가정법에서 나왔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냥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가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좀 점잖게 이렇게 가정할 때 뭐 그럴지도 모르지 이렇게 주로 이제 언론체에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게 아주 격조 높은 그런 이 사용이죠 could, would, 뭐 이런 거, should, might 이런 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unseat하면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seat 하면 자리에 앉게 하다고 unseat은 물러나게 하다 중국을 물러나게 as mortos as wall factory floor 이 factory floor는 원래는 공장의 작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 공장으로서의 그런 자리에서 중국을 물러나게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though details are scarce, any piece that leaves higher American tariffs in place could continue to hurt China's status as wall's factory floor 자, 이 디테일하면 세부사항입니다 scarce는 희박한, 별로 없는,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알기 어렵지만 any piece, 어떠한 평화, 어떤 평화 that leaves higher American tariffs in place 자, leave in place 하면은 몸을 그대로 두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제자리에 그냥 남겨두다 이런 말,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는 higher American tariffs는 더 높은 미국 관세 지금 미국이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때렸죠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한 그런 평화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을 존치한 상태로 그대로 둔 상태로의 평화, 이런 말이죠 이것은 could, 역시 could, could 마찬가지입니다 continued hurt China's status as wall's factory floor 자, 계속해서 중국을, 중국의 status은 지위입니다 지위, status 자, 이거 이제 헷갈리는 단어가 있죠 state 하면 이것은 상태, 뭐 국가, 주, 미국의 주, 이런 말이고 statue 하면 이것은 상, 동상입니다 statue statue, T가 많이 들어가면 딱딱딱딱딱하죠 이 법령입니다 statue, 이렇게 해서 자, 이거 status은 지위입니다 세계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continue,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25% 관세가 상당히 지속이 된다면 일단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일단 공급처를 중국 말고 다른 데로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요, 베트남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거래선을 베트남 거래선으로 바꾸느라고 지금 베트남이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지릅니다, 좋아서 그러면서 베트남은 또 가격을 약간씩 올리죠 뭐냐, 이제 미국이 뭐 크게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물건값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베트남이 상당히 어부주리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계속 장기화되어 버리면 결국은 중국에서 다 이제 다른 데로 공급선을 바꿔버리면 그 공급선이라는 것을 한 번 바꾸면요 또, 또 되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하여튼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든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고요 자, 미국이 이게 다 결국은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좋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지금 안 좋으면요 국민들의 불평이 터져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트럼프도 견딜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미국도 타격을 많이 보거든요 미국의 물건값이 결국은 올라갑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공급선을 다른 데로 바꾸기 전에는요 자, 다음 기사 리버러스 다모네이트 디베이트 and it's making 마드리츠 anxious 리버러스 진보파입니다 여기 마드리츠는 중두파입니다 다모네이트 하면은 주도하다 압도하다 이 민주당 토론을 민주당 토론 1차 2차 했죠 1팀 2팀 했습니다 여긴 2팀 토론회입니다 여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가 버니 샌더스 및 여기 커멜라 해리스 여기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요 바이든 1등이고 샌더스가 2등이고 커멜라가 3등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차 토론회에서 이 거물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자, 이 진보파가 이 토론회를 압도했다는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보수로 물론 뭐 전체적인 정책은 다 보수가 아닙니다 뭐 좀 여러 가지 좀 기이한 어떻게 보면 좀 골 때리는 그런 정책도 많습니다만 일단은 뭐 대체로 강경 보수에 속합니다 트럼프는 정통 보수는 아닙니다만 강경 보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그 뭐랄까요 반작용으로 점점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점점 더 진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진보파가 토론회를 그냥 압도했습니다 사실 진보파가요 예를 들어 너무 진보 쪽으로 하면 이것이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그 예선전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만 본선에 가서 이기려면 중도파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은 중도파입니다 진보파는 잔뜩 없고 중도파를 다 저쪽에 뺏겨버리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It's making moderate anxious 그래서 이것이 중도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러 갔다는 것이죠 뭐냐 트럼프가 너무 우쪽에 있으니까 거기다 반작용으로 트럼프를 막 혼내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너무 좌쪽으로 가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죠 몇몇 사람들은 came away 지격을 해드릴게 일단 왔다 어디에서부터 from debate 토론회원을 보고 왔다는 말이죠 fearful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토론을 본 후에 뭐뭐 하진 않나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토론회를 보고 와서는 이런 불안감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불안감 The party was squandering squandering 이것은 그냥 허비하다 낭비하다 허투루 써버리다 결국은 날려버리답니다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회 To make the election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번 2020년 대선을 referendum 국민 표결 이것은 심판입니다 결국 심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 선거를 심판으로 몰아갈 기회를 망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기회인데 웬만큼만 하면 이게 이길 텐데 왜냐 이 선거는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상당히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가끔씩 또라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정통 공화당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고 말은 트럼프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굉장히 영리하고 쇼맨십도 뛰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뭐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또 필요할 수도 있으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트럼프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몰아갈 이 선거를 몰아갈 기회를 망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좌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그냥 중두파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길 텐데 괜히 너무 막 그냥 좌쪽으로 이렇게 진포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오히려 중두파를 다 놓치고 결국은 이 선거에 질 수도 있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어요 트럼프는 지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경제 문제거든요 뭐 정치고 뭐고 경제가 일단 국민들이 살만해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주머니 뭐 홀쭉하고 배고프면요 뭐 없습니다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민주당은 그래도 중두파가 좀 나와서 민주당 내에서 중두파가 있거든요 나와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지금 너무 좌쪽으로 가서 망쳐버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